민숙이 강회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한대로 금년 6월 말까지 부지런히 민숙이 강회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무리바에서 일어났던 반역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광야에서 있었던 마지막 반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도전했던 것보다는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일으켰던 반역사건입니다 이 일 때문에 충성스러웠던 이 모세도 결국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일의 발단은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과 다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었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여 이곳은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불평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다투었습니까?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 그래서 물이 없어서 시작된 다툼 사실은 백성들의 일방적인 원망과 불평이죠 그렇게 시작된 원망과 불평이 이제는 파종할 곳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기 위해서 데려가고 나왔느냐 점점 누룩이 불어나듯이 원망과 불평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줄줄이 사탕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잘 절제하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감사하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입에서 한번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하나가 터지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원망이 나오고 또 하나의 불평이 나오고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은 또 하나의 원망과 불평을 낳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과 식량은 사실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생의 근간, 인생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면서 행복이 있겠습니까? 굶어 죽어가면서 꿈과 비전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아우성 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다퉜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프랑스에 왔는데 프랑스에서 20년 이상 이렇게 살면서 두 가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와서 받은 충격은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면 서로 인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거나 저 사람 또라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눈초리가 있어요 인사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밝은 어울로 처음 보는 분들인데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또 너무 친절합니다 조금만 몸을 스쳐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죄송하다고 하고 대졸래하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막 치고 가면서도 그러다가 한국에 가서 백화점이나 어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요 잠시 비껴줘서 이렇게 안 하고 툭 치고 가요 툭 밀고 가는데 그런 사회에서 살다가 이 프랑스라는 사회에 와서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문을 열고 나갈 때 앞에 계신 분이 문을 열고는 그냥 나가지 않고 잡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한지 그러다가 한국에 가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도 문을 잡아준단 말이죠 그럼 한 사람도 그 다음 이어서 잡아주는 인간이 없어요 뭐야 이거 이 사람은 뭐야 이거 아르바이트하러 왔나? 이런 표정을 하고 지나가는데 문제는 참 큰 문제는 그 문을 어느 시점에서 놓고 내가 나가야 되는지 이 타이밍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문화 충격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친절하던 프랑스분들이 이렇게 불친절해질 수가 있는가 급하고 짜증을 잘 내고 인사성도 없어지고 조금만 운전을 하다가 지체하면 예외 없이 누릅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분들이 없어요 막 이렇게 이게 무슨 표시인지 모르겠지만 너 돌았냐 그런 뜻이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고 가요 조금 늦었다고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이 사회를 보면서 야 사람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문화, 교양, 체면, 양보, 똘레롱스 그런 거 경제적 여유가 있고 삶이 안정돼 있을 때 하는 거지 요즘 경제가 어렵고 테러가 일어나고 사회가 각박해지니까 이분들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그 현장에 갔다면 어쩌면 우리도 같이 아우성치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모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 또 어떤 그룹의 지도자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요 어려움이 오면 그 모든 손가락을 어디로 향하느냐 지도자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군중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우면 대통령을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 목사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을 먹을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게 공통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동양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양 중국 가령 중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황제 황제가 나라를 다스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치수하는 겁니다 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 물을 잘 다스려야 되냐면 그 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농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황제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물을 다스려서 백성들이 농사를 잘 져서 경제활동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를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뭘 잘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할 수는 없지만 하늘에서 내린 비를 잘 모아서 그 물을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흉흉해집니다 동양에서는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흉흉해져서 황제를 버리면 그것은 곧 하늘이 황제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봉기가 일어나고 구태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는 그 백성들의 경제적 삶 그 윤택함을 일으켜줄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5월 8일 9일입니까? 5월 9일날 우리나라 대선이 시작이 되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인가 아마 제외 동포들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그 국민의 주권을 잘 한 표 행사하셔서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프랑스나 한국이나 대통령을 뽑는데 중요한 또 대선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보입니다 얼마나 나라의 안보가 견고하게 서서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서 국민들이 먹고 마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우리 정확히 모르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프랑스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도 경제와 안보가 안정이 돼야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꾸 그게 어려워지면 탓을 또 어디로 돌리느냐 이방인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저 이방인들이 문제다 저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 우리가 생활이 어려워져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이번 대선 후에 우리나라가 안정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원망한 내용이 조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우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가난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상에서 죽든지 아니면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반역사건을 일으키고 다 죽을 때 그 심판받을 때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도를 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부정하는 일은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극류라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헤매이게 된 것은 사실은 모세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그들은 할 말 못할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구원을 부인하고 축복을 폄하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들은 예언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그들은 부인한 것입니다 심각한 도전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인간의 정말 심각한 기본적인 문제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망문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와 그들이 다퉈서 자기들의 주장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지도자들이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하고 다투고 잘잘못을 따져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능자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고민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탓합니다 니 탓이야 내 탓이야 분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면서 승리한 비결이에요 모세는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그냥 물이 몇 방울 남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솟아져 나오는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이 그 목마름을 해갈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할 정도로 목이 마를 정도면 그때 물이 나오면 아마 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볼빅병 두세 병은 마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병씩만 마셨다고 봐도 그 반석에서 볼빅병 또는 에비앙 1리터짜리 200만 개가 나왔다 이게 그리고 계속해서 물이 나온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나고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신 그 사건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오늘 이 무리바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좌절하고 방에 불 끄고 들어가서 우울하게 앉아 있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괜한 하소연하고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까?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앞이 캄캄합니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환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모세는 이 일로 심판을 받았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선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총애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모세에게 모세도 한 사람입니다 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백성들 때문에 마음 상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중도 탈락이다 잘렸다 이거예요 모세가 사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걸 돌이킬 길이 없을까 그래서 가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아쉬워서 그 말씀 드렸더니 하나님이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이 일로 내게 얘기하지 마라 참 너무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시고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에게는 보너스를 하나 주셨는데 가난한 땅을 멀리서 바라보도록 사실 그 보너스가 아닙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죠 멀리서 바라보고 죽도록 어떻게 모세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하는가 도대체 오늘 이 무리바 사건에서 뭐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이 나왔잖아요 결과를 놓고 보면 모세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물이 나와서 그 물로 백성들의 원망을 잠재시키고 백성들을 해갈시켜줬잖아요 결과만 놓고 보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과정은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우선 모세의 오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뺏었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훔쳤다는 거예요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애를 그 반석 앞에 세우고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의 표현이 거칠어졌어요 모세도 인간이니까 화가 났겠죠 패역한 너희여 아주 거친 언사가 모세에게서 나왔습니다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화가 나고 화가 나고 상처를 받거나 격한 감정이 일어나거나 또는 지나친 필요 이상의 자신감이 생길 때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심해야 돼요 감정을 통제하는 기능이 오작동 작동이 잘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칼럼에 7초의 기적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런 화가 났을 때 누구에게 심각한 상처를 받았을 때 분노했을 때 마음이 격해졌을 때 그리고 왠지 모를 필요 이상의 자신감이 생겼을 때 7초만 호흡을 멈추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때 움직이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 이 순간에 이 7초의 원리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격한 감정을 쏟아내다가 그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딱 한 마리가 실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주어의 자리에 자기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주어 하나 바꾼 건데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노하시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은 모세를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리 가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훔치는 자를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돼요 또 모세는 불신앙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어요 왜 두 번 쳤을까 왜 세 번 치지 않고 두 번 쳤을까 한 번 치지 않고 두 번 쳤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오버 액션을 합니다 그렇죠? 확신이 없습니다 기와장을 격파할 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막 기와를 모아가지고 쇼를 합니다 나중에 이게 안 부러지는 거예요 정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딱 한 번 모아서 치는 거예요 기도도 말이죠 확신이 없으면 자꾸 오버 합니다 미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미시입니다 미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으면 정말 그렇죠? 오버한 거예요 모세는 아마 두 번째 반석을 쳤을 때 그 물이 안 나왔으면 세 번째 또 쳤을 거예요 이거 왜 안 나오지? 안 나오지 하면서 그런데 두 번째 물이 나와버렸어요 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마 그 모세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불신앙 이 두 가지가 잠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버 액션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속마음을 이렇게 평가하셔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문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아 반석아! 물을 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지팡이를 들고 쳤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로 해라 물아 나와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물만 나오면 됐지 말로 하거나 지팡이로 하거나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순도 높은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 아, 모세가 너무 지쳤어요 번아웃됐어요 그래가지고 오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게 오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모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오기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집중해서 자세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대충 듣고 흥분한 마음에 나간 것 같습니다 옛날 경험대로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했었던가 지팡이를 대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대충 듣고 그러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건성으로 대충대충 들으면 실수합니다 결정적인 실수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건성으로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저는 좀 그런 경향이 저도 있습니다 저는 숫자에 밟지 못하고 어떤 걸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은 또 디테일한데 대충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가끔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시장 심부름을 갈 때가 있습니다 깨아르프나 마켓에 가서 뭘 좀 사오세요 이렇게 하면 아내의 오다를 받고 미션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열 번이면 열 번 꼭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시금치를 사오라고 하면 시금치 비슷한 걸 사와요 꼭 하여튼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사를 안 주셨는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적어서 줍니다 그러면 가보면 이걸 잊어버렸어요 집에서 놓고 오거나 어디다 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다행히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게 있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정확하게 몇 번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그 일로 제가 참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선생할 때 보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그러더라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후진대를 나와서 이 기초실력이 안 돼서 이 시장을 이렇게 형편없이 본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이렇게 대충대충 봐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잘 가서 좀 미안한 척하고 그러면 밥도 주고 이렇게 붙여 사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이건 시장 보듯이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듣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묵상하고 순정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은 가장 정신이 맑을 때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꼭 다른 거 정신 맑을 때는 인터넷 보고 다른 책 보고 이러다가 좀 잔들 때쯤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헷갈리는 거라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잘 들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꼭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순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0% 순정하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나는 80%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역사가 일어나요 90% 아니 99% 하나님은 100%를 원하십니다 아주 순도 높은 순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정하는 일을 적당히 하는 인생은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100%로 가야 돼 우리말에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대개 처갓집 마누라가 부인이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가정에 불화가 있는데 또 처갓집에 가서 처삼촌 추석 때 산소를 벌초를 해야 된다 저도 어렸을 때 벌초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해왔는데 낫을 잘 갈아가지고 가서 그 풀을 아주 잘 섬세하게 잘라냅니다 그런데 이 맘에 없는 처삼촌 산소 벌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낫 무딘 거 가지고 가서 대충 치는 거예요 큰 것만 대충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충 하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이 연구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묵상하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무리바에서의 모세의 실수를 반역으로 규정하셨고 가난한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여러분 신앙 생활은 취미 생활 아닙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신중하게 대하시고 순종할 때는 순도 높은 100%의 순종을 하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아멘